너의 지적을 강조하게 해줄게 매일 이름은 진정은 화상실에 가서 쌀똥을 파생방처럼 싸지 요즘 최진의 그 쌀똥을 유사선에다 싸지 이것이 나의 비판의 법에 설포 해설에 대하여 알고 있니 알고 있으면 내 백상에 대하여 아는 것처럼 부처는 자녀가 또 있는 내 시설 사라지 주도 인민들도 다짐한 다 내 똥이지 생각해둬 민간 경찰이 내 똥을 수지 풍갈독이 내 똥을 운속붓과 수가 내 똥을 푸는 속 정원인의 똥을 보관 예선 등본 사라지면 다 백성 중요사여지 우두가 내 배설물에 붙어 나를 떠나시고 또 그렇게 또 며칠이면 재단탑을 찾아야 우선 칠이지 똥도를 누려 군댄국인도 비번에 떠올 수고 예선 내가 만든 오블렛 니다 먹어 오블러블 내가 만든 오블렛 니다 먹어 오블러블 그 동은 그쪽에서 잘해보시고 나는 웃고 또 빼앗아서 일해보시고 내가 만든 오블렛 내가 만든 오블렛 내 쪽에서 잘해보시고 나는 웃고 또 빼앗아서 일해보시고 내가 만든 오블렛 니다 먹어 오블러블 가스에 소스에 끈적한 적 니다 먹어 오블러블 두 분의 쪽이 사초반가 뒤로도 낯서유 섬겨라 그렇뿐이 우리 뒤로 가네 인민등록차차 다 일명정도는 끈어독재산아 다 일명정도는 끈어독재산아